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쁘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장평론가 압도적 토크삼재력 국립암센터 가정공학과 명승건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62년만에 최고의 더위다. 정말요? 덥네요. 진짜. 못 느꼈나보네요. 잘 못 느꼈어요. 방송만 하고 실내만 계시니까. 그런데 계속 메뚜기처럼 움직이니까 느끼긴 하는데 조금 낮에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결하는 아스팔트. 내일 주에는 태양.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그렇죠. 야 여기가 사우디구나. 약간 우리나라가 아닌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방송하시니까 또 드레스 셔츠에. 저는 항상 긴팔을 입어야죠. 그걸 챙겨 입으니까 수트 챙겨 입으니까 더 더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땀이 안 나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좋네요. 병원에 한번 좀 방문하셔도. 땀 안 나는 것도 어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있죠. 저는 너무 많이 나서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죠. 저는 적당한 걸로. 진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것이죠. 습도가 올라가면 소강상태에 가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바이러스의 특성상. 역대 바이러스를 살펴봤을 때. 그런데 코로나19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영리해요. 그렇죠. 맨 처음에 2월, 3월에 올해 초기에 발병했을 때는 주로 북위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있는 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37도, 8도 이렇게 되잖아요. 중간이 딱 그렇죠. 그리고 우한도 위치가 그 정도 됐고 이란도 그렇고 이탈리아 등등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도 감염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거의 뛰어넘고 무시하고 확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한 이론만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번에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까지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쨌든 겨울에 다시 2차 대유행. 그런 가능성이 높죠. 기후 조건에 따라서 또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금 한 연구에 따르면 7월에는 확진자가 800명을 넘을 수 있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암센터에서 연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같은 국제암 대학, 국립암센터 국제암 대학원 대학교에 김호란 교수가 예측한 발표보고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6월 11일에 명지병원에서 있었던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예측 모델과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4월부터 해서 6월 11일까지 평균적으로 기초감염재생산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감염 기간 동안에 몇 명의 환자를 2차 감염시키느냐. 그 숫자가 4월에서 6월 살 때는 그 이전에 비해서 좀 늘어서 1.79까지로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6월 12일부터 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6월 25일에는 내일이네요, 내일. 하루 확진자가 254명. 그리고 한 달 뒤인 그때 기준으로 7월 9일에는 하루에 826명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감염시키는 기초감염재생산수가 1.79일 때 이랬는데 이걸 만약에 반으로 줄인다. 즉 0.86으로 줄이면 2주 확진자 수는 23명 그리고 한 달 후에는 4명까지 감소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모델 예측이고 실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고안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초감염재생산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보니까 물류센터, 클럽, 방판업체, BP식당 자꾸 옮가가고 있거든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전에서 방판업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돼서 방금 명승원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떡하느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양립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박원순 시장 발표가 그건데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값, 아까 말씀하신 재생산지수가 1.79로 한 달 후에 하루에 일일 확진 800명이 나올 정도라면 지금 서울시는 사흘 연속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병상 가동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60% 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수도권이 358개 병상 중에 쓸 수 있는 건 30여 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하루에 중증 환자가 30명 이상 나오면 병상이 차버리는 건데 전국으로도 115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병상 가동률이 70%가 넘으면 우리는 부득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박 시장의 이야기고 앞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통해서 그 고리를 끊어내는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고위험군이 아까 말씀하신 8개는 지정돼 있었거든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고발 조치 당하고 300만 원 이하 벌금 내는 데가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 등 유흥주점, 실내 스포츠센터 또는 실내 스탠리 공연장 이런 데가 다 대상이었는데 4개가 추가됐어요. 방문 판매 업체, 물류센터, 300명 이상의 수강생을 들어갈 수 있는 학원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로 되면서 오늘 저녁 6시부터 QR코드 찍지 않고 마스크 안 쓰면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됩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데 마스크 쓰는 데 어려움을 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는데 마스크 쓰고 안 쓰고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꼭 착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감염이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희한했던 게 지난 주말에 전주에서 고3 여고생이 감염됐는데 지난 2주 이상 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전주에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갔나 역학조사를 하고 하다 하다가 대전의 방판업체 사람 2명이 전주 방문했다는 걸 확인했고 식당에서 동선이 겹치는데 4m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식사를 5분 정도 스쳐서 같이 했는데 왜 걸렸을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추적이 나오는 거예요. 식당의 문고리를 통해서 손으로 타인이 만졌던 문고리를 만지고 안 씻고 식사를 했다. 이게 감염 우려가 있다. 마스크, 마스크 문제, 비말이 정말. 그분들이 많이 식당에서 떠든 것으로 학생들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비말이 한 3m라도 튀었을 가능성. 그럼 마스크가 정말 중요한데 또 못 쓰는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번 물류센터에서 보니까는 일하는 사람이 신발에서도 발견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모자, 신발. 정말 변종 바이러스라고 그런지 소위 말해 독하네요. 조카가 아주 영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고생 같은 경우는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6층에 방문판매 업체 1시 반부터 6시까지 설명회를 했답니다. 그 설명회 중에 대전지에 방판 업체를 갔다 오신 두 분이 계셨었고 그리고 내려와서 30여 분간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여고생하고 광주에 있는 대학생하고 같이 와서 식사를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에 식사자리 아니었건? 식사자리가 아니군요. 술자리였거든요. 술자리였는데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만 있어서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열려있는 창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닫지 마시려고 그냥 열어놓으라고. 에어컨 틀면서. 에어컨도 어떻게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나? 그렇죠. 일단 환기 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깝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비말들이 공기순환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시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식당에서 5분 같이 머물러 있던 학생의 케이스를 꼭 그때 감염이 됐을까? 이 부분도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다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마스크가 아주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중요성이 물론 저도 있지만 그것이 안전할 것이다. 항상 안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다가도 항상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마스크를 쓰더라도. 벗고 그리고 그다음에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호흡기를 코와 입을 만지면 이러면서 더 감염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쓰는 시간은 사람들이랑 많이 접촉한 시기에 얼마나 확실하게 착용을 하는가.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명승욱 박사 말처럼 이게 방역 당국이 추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무증상 감염자도 나오고 있고 단체 감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니까. 개인 위생과 마스크 쓰기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식당에서 에어컨 바람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을 놓고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최소한 걸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 당국의 이야기가 초가을이 되면 2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자라는 말은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역 당국의 발표는 지난 2, 3월 우리가 신천지 사태 때 이건 이제 전국 기준이 아니라 수도권 기준인데 수도권도 이미 퍼지고 있어서 워낙 대구, 경북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은 좀 상대적으로 덜해 보였지만 1차 유행이 진행이 됐고 4월 말 황금휴가라고 우리가 불렀던 때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나오던 그 5월부터 지금은 이미 2차 유행 기간이다. 대유행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1차 유행이 지나갔고 지금 2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그러면 여름이 지나가면 3차 대유행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달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유행은 파고가 한번 꺼졌다가 더 큰 게 올 것인가 덜 큰 게 올 것인가 아니면 막아낼 것인가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 쭉 진행 중인데 더 커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또 쌀쌀해지면 우리가 독감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여름에도 계속 퍼지고 있었던 이 코로나19가 가을에 또 폭증하게 되면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선 여름에는 방역 환경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에어컨 말씀도 했지만 제가 제일 또 무서운 건 황금 연휴 못지않은 게 7말 8초가 휴가 시즌이란 말입니다. 해외를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 짧은 아이들의 방학 동안 또 가족들은 어딘가로 이동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주로 해수욕장, 산, 또 피서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제가 주말에 보니까 웬만한 괜찮은 펜션들이나 리조트가 거의 다 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여름에는 또 혹한기 피서를 갈 텐데 이때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거의 6개월 정도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19 이 자체를 완전히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이른바 치명률 사망률과 그 위중도 정도는 그동안 현재도 진행형인 기타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3%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2.2%로 오히려 낮습니다. 치료제가 없고 백신도 없는데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보통의 사람들은 정말 80%랑 많게는 90%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거나 그냥 모르는 채로 약간의 증상으로 넘어가거든요. 물론 그 안에 숫자가 많아지면 사망자 수련 증가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우려할 바가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런 조건화에서 저 같은 경우 우리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도 항상 항상 긴장하면서 선별진료소에서 거물마다 선별진료를 먼저 합니다. 체온도 재고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근에 병원 회의 제가 참아서 물어보니까 환자 한 명이라도 진단된 적이 없거든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하면서 그만큼 국민들의 그런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그 수칙을 잘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오히려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도 몇십 명 수준이 되지만 우리나라 인구 수준이랑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이 다른 기타 감염성 질환들. 그거보다 기초감염 재생된 수가 훨씬 높은 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역, 볼거리, 풍진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종식되고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던 중국도 지금 베이징에서 200여 명이 가열되고. 종식 선언했던 뉴질랜드도 다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전 세계가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가 발생 안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종식되고 말할 수 없는 문제니까 명 박사님의 이야기는 충분해요. 저도 명 박사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숫자 발표하면서 우리가 불안해 떨거나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 방송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로 따지면 출근하지 않아야죠. 저도 뭐 외부 박사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요. 지금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지금 오고 있는데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 피로감이 계속 지금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과연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생활적 거리 두기로 계속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시설 위주의 어떤 방역 지침만 지금 제시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종이나 지금 행동 위주의 방역 지침도 지금 중대본에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 지침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감문제연구소 3부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광고 듣고 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에서도 역시 온감문제연구소 이어갑니다.